이제는 골무원이 되어버린 손흥민인데요. 먼저 오늘 경기 승리했는데 소감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스포츠의 입장은 게임에서 게임을 하고 싶습니다. 점점 더욱 정신하고 어서 힘이 됩니다. 경기에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팀은 경기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때문에 경기적으로 이어지고, 경기적으로 예전에는 3번을 연결하여 있습니다. 수업의 경기와 승리의 상승을 중심으로 경기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I never doubt myself because I believe myself, I work really hard to be here and I'm always honest if I'm playing well. Like last season, I'm the first one who disappointed and who blames me. 이번 연도는 많은 여러 가지 reasons. 이번 연도는 기간이 제작되었습니다. 이번 연도는 기간이 제작되었습니다. 모든 연도가 다 소위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체로 연기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싶습니다. 이런 연도를 팀에게 제작되었습니다. 모든 연도를 통해 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질문은 메디슨이 슛을 시도할 때 손흥민에게 볼을 양보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욕심을 부리면서 손흥민에게 기회가 가지 못했던 장면을 말하는데요. 서로 손을 들며 아쉬워하는 모습이었는데 기자가 불화가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실현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이 많았던 다소 살벌한 인터뷰였습니다. 챔피언이나 우승후보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자만할 수 있는 질문이나 이제는 그만 물어봤으면 하는 장면의 부진에 대한 질문 그리고 메디슨과의 불화설을 유도하는 듯한 질문 모두가 편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우문현답하여 어려움을 잘 피해나가는 손흥민의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손흥민과 토트넘에 대해 현지 외신들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풋볼 런던에서는 주요 공격진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먼저 메디슨에 대해 8점을 주면서 토트넘은 파이널 서드에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항상 노력했다. 54분에 침착하게 레녹 골키퍼 너머로 골을 넣으면서 그의 이름에 맞는 골을 넣었다. 또 다른 인상적인 활약이었다. 라고 말했고 손흥민도 8점을 주면서 초반에는 기회가 제한적이었지만 히샬리송의 패스를 받은 후 훌륭한 마무리로 토트넘의 리드를 안겼다. 그의 팀 동료들과 종종 잘 연결되었는데 특히 우독이에게 패스할 때 그의 눈부신 첫 번째 플립과 하프타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메디슨의 골을 어시스트한 것이 눈에 띄었다. 측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히샬리송에 대해서도 8점을 부여했는데요. 존슨이 건강하게 복귀했지만 왼쪽 윙어 자리를 지켰고 속공에서 폭을 넓히면서 토트넘이 결국 리드하도록 도왔다. 빠른 패스로 손흥민을 선택한 뒤 포로가 건네준 쉽지 않은 볼을 빠르게 패스하여 첫 번째 골에 영향을 주었다. 에버튼 이후 그가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임팩트를 안겨줬으며 앞으로가 정말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에 대해 극찬한 매치데이 라이브 패널들의 분석 들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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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문에.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제 한번 도착하면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많은 수와 같은 팀. 더 많은가. 그 뒤에서 말 gehört. 터프한 발전. 아멘. 네. 50 goals in the Tottenham Hotspur Stadium.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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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